야 이거 진짜 제가 틱톡에서 본 것 같은데 저절로 혼자서 알아서 풀을 깎아주는 기계였던 것 같거든요. 야 살수차도 보이네요. 지게차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기계를 빡나면 우리 몇 분 가봤는데 또 올해 오니까 안 보던 기계들도 있고 좋은 행사고 좋은 계기가 되었다. 보니까 농기계들 처음 오는 것도 많고 멋진 것도 많아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농업이 이렇게 발전됐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2023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에 왔습니다. 지금 전북 익산까지 3시간을 달려서 왔고요. 농기계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업체들과 제품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또 어떤 제품들이 출시를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가시죠. 지금 익산 농기계 박람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색적인 게 어떤 건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많은 천막들을 촘촘히 붙여서 이 실내 공간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농기계 박람회다 보니까 농약을 치는 이런 드론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농약을 치는 드론 기계부터 보이고요. 일반 서울에서 하는 그리고 일산에서 하는 대구에서 하는 이런 전시회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주차하는데 거의 1시간을 헤맸거든요. 대구 근교에 있는 지금 대원분무기에서도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전부 익산인들까지 오셨는데 이번 박람회가 어떤 박람회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는 익산시에서 주최하고 한국 농업 농기계 조합에서 주관하는 농업기계 박람회고요. 농기계 관련해서 새로운 제품들이나 뭐 있던 거 홍보차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대원분무기에서 지금 새로 나온 제품이나 소개해 줄 제품이 있으실까요? 대원분무기에서 지금 이번에 신제품으로 다이치분무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리모컨으로 작동을 해서 물을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직사와 분사도 가능하고 멀리서 끌고 킬 수 있어서 편안하게 분무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분무기 전문 회사다 보니까 이제 분무기에 충전 분무기, 동력 분무기들 쪽에 지금 나와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농업 박람회 중에 가장 큰 건가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한국 농기계 조합에서 주최하고 하시는 거는 이제 워낙 농기계 쪽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큰 기계 대동이나 국제 아세아 이런 쪽에서도 나오시고 저희 같이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게 진짜 실내에서 했던 전시회들이랑은 조금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기계들이나 농기계 전 제품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고요. 야 살수차도 보이네요. 네. 우와. 지게차 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야 논두렁 조성기, 들깨 탈곡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야 친환경 전기 운반차부터 농기구들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경농산업입니다. 경농산업은 여기 보시다시피 전시된 제품 중에 저희가 특별히 올해 한 것은 이 포도선별기. 네. 여기가 저희가 이제 특허를 받은 제품인데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특허 받은 부분이 채우기 선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회사는 무조건 3수를 찾아서 놓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2수를 무조건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머지 한 수만 찾는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포도선별기를 특허로 만들어서 특허를 받아서 만든 제품입니다. 채우기 선별이라 해가지고 타사에 없는 그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고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제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리면 될까요? 예. 예. 1588에 5619로 전화 주시던지 아니면 054, 338에 9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원조정거는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모든 농가들이 필수품인 저원조정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1평부터 시작해서 2평, 3평, 5평, 10평, 대형 그런 저장고가 있는데 주로 농가들이 3평짜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몇 도부터 몇 도까지 가능한가요? 이거는 이제 냉장으로 해가지고 0도에서 18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냉동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8도 아니면 마이너스 25도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저원조정거입니다. 냉동도 쓸 수 있고 냉장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새로 개발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통신형 컨트롤인데요. 그래서 농가들이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저원조정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최첨단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개발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내 저원조정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신형 컨트롤러도 개발을 했습니다. 진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저원창고조차도 휴대폰이랑 연동을 해서 내가 바깥에 있더라도 지금 저원창고의 온도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이 정말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과일선별기 같은 경우는 진짜 농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제품 중 하나인데 저렇게 특허를 내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너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진짜 와보니까 농가에서 필요한 공구들 그리고 농기구들이 정말 없는 게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농업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벌레 잡는 대책입니다. 인간은 못 듣는 벌레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인해서 농막이든 하우스든 축사 오사 돈사 쥐가 있어도 하우스에 두더지가 있어도 바퀴벌레 개미 양계장 같은데 벼룩이든 빈대든 아무데나 이거 하나만 꼽아줘도 133제곱미터 50평 내에는 어떠한 벌레가 있는 벌레는 죽거나 도망가게 만드는 유일하게 특허받은 해충대책입니다. 야 이거 전부 다 특허받은 거예요? 예예. 와 특허가 이만큼 많아요? 예 많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입니까 사모님? 요거는 전자식 해충대책이라고 해충대책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세일해서 5만원입니다. 하하하하하하 방값에 팔고 있네요. 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똑같은 가격으로 여기서 세일하듯이 5만원을 판매할테니까 많이들 주문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BMT라고 하고요. 저희는 소형 농업기계 전문업체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번에 신제품 특히 40폭트 20폭트 이지원 저희 자체 브랜드 충전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타사에 없는 최고 성능의 펌프를 모터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약 판매중으로 크기가 작은데 힘이 센가보네요. 그럼요. 저희가 한번 잘라드려볼까요? 네. 한번 시원하면 제가 여자지만 충분히. 네.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힘듭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한번 시켜 보여드릴게요. 고침이 없습니다. 체인톱 중에 이것만큼 체인스프드가 빠른 체인이 시중에 없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디자인으로는 국내 특허 중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품질로써는 국내 최계 1등 자부합니다. 한번 믿고 써보세요. 또 다른 제품들 어떤 거 취급하시는지. 저희는 특히 미국 노스스타 제품의 한국 총판이고요. 노스스타 브랜드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것의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 1000시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배터리 시동구만 켜놓으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타사에 비해서 고압이나 펌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고됩니다. 제 초대부터 그리고 트랙터에 장착하는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으로. 이게 지금 펌프죠? 그럼요. 이거는 간단하게 배터리 연결만 하면 바로 구동되는 DC 펌프입니다. 여기 지금 BMT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또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남은 시간도 또 파이팅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관인이 정말 많은데요. 또 이쪽으로 옮겨오니까 정말 큰 기계들 위주로 많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공장을 또 축소시켜 놓은 듯한 이 레일이나 라인을 전부 다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야. 생산하는 업체에서 오늘 홍보가 나왔는데 이 방식은 일본에서 나오는 모델을 똑같은 국내에서 제작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종류의 협시 파종기라고 합니다. 협시 파종기요? 네. 협시 일괄 자동 파종기라고 합니다. 일괄 자동 파종기. 재광산업이요? 재광산업 공사라고 국내에서 협시 파종기로서는 국내 값 8,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와. 이야. 이거 자동 파종기 필요하신 분들은 재광산업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야. 그러니까 부스가 정말 크네요. 지금 여기. 제품도 많을 분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모든 제품을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남 진주에서 왔는데 멀리서 오셨네요. 진주에서도 박람회를 하거든요.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그런데 역시 익산에 와보니까 진주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고 그러니까 차 될 데가 없어서 한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단체로 왔었는데 다양하게 그동안 못 본 것도 많고 기계를 박람회를 몇 번 가봤는데 또 오래 오니까 안 보던 기계들도 있고 정말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작은 텃밭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유익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좋은 어떤 그런 행사고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안농기계는 직파기 전문회사입니다. 직파기요? 다목적 파종기 직파 우선 의사가 밭작물에 파종할 수 있는 모든 종자를 전파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동력 부족 때문에 우리 농가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노동력을 10분의 1, 5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재배 방법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파종기를 통해서 저희 농가들은 경영비를 아킬 수 있고 또 직파를 통해서 경영비와 노동력 지금 농촌의 고령화로다가 5년 정도 지나면 우리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할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직파 재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기계는 저희가 지금 3일째 돌리고 있는데 일단은 고장이 없다는 겁니다. 고장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결주가 안 난다는 겁니다. 파종할 때 제일 문제가 결주가 나는 거거든요. 결주라고 하면 씨가 안 나오는 씨가 안 나오는 거는 나중에 싹이 나야지 알잖아요. 싹이 나서 이게 내가 씨가 안 떨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저희는 따닥따닥거리는 소리 있죠. 이 소리만 그냥 듣고 파종하면 무결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식 작업이 필요 없다는 거죠. 보통 콩 심어놓고 일주일씩 보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콩 파종하는 비용보다 보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기계라고 좀 이게 어떤 종류들이 가능한 거 위에 적혀 있는 것들인가요? 이거 외에 콩부터 시작해서 기장까지 기장은 정말 작은 종자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밭에 파종할 수 있는 종자는 다 전부 다? 파종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제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세안농기계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또 상담을 해 주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기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루야마에서도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마루야마 한국대리점 범양입니다. 주식회사 범양이고요. 어떤 제품들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저희 대형 기계인 SSD, 제초기, 목재 파쇄기가 있고요. 네. 마루야마의 전통적인 OP 제품인 살포기, 엔진 분무기, 충전 분무기, 펌프. 몇 마력인가요? 이게 6마력짜리 엔진에 달린 이게 우리가 마루야마 MSD-41이라고 직계형 분무기. 이쪽 지방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배토기. 네. 핸들이 돌아가는 타입이 있고 네. 핸들 고정형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엄청 비싼 기계인 것 같은데 전부 다 판매가 완료된 건가요? 예. 이게 어제 오늘 다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우와. 이게 제품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고 네. 가격 대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약간 비싼 가격이라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살수기인가요? 아닙니다. SS기라고 스피드 스프레이어라고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량으로 농약을 칠 때 오. 높낮이 조절도 다 되네요. 높낮이는 20mm부터 80mm까지 자유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 밑으로 내려가네요. 날이 달린 부분이 네.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오. 그리고 이제 예측이 크러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네. 이게 주행할 때는 이렇게 날이 안 보이는 방향으로 놓고 네. 예측을 할 때는 풀을 깎을 때는 뒤로 당겨 놓는 거죠. 제가 진짜 정말 많은 업체에다가 소개를 좀 해 드리겠다고 인터뷰를 요청해도 대부분 다 안 해 주십니다. 제 마음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자기 브랜드나 자기 제품들을 홍보하면 참 좋을 텐데 네. 뭔가 이 카메라 앞에서 선다라는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렇게 지금 고등학생이십니까? 네. 야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농업 박람회를 와 주셨는데 오시게 된 계기와 보셨을 때 소감? 그 학교에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오게 됐고요. 네. 보니까 농기 애들 처음 오는 것도 많고 그 멋진 것도 많아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과가 어떤 과세요? 특용 원예과요. 두 분 다 같은 과세요? 박수경영과. 와 요즘 과가 좋은 게 많아졌네요. 본인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이 이렇게 발전됐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미래에 멋진 농업인이 돼 주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제가 틱톡에서 본 것 같은데 저절로 혼자서 알아서 풀을 깎아주는 기계였던 것 같거든요. 야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드디어 나왔나요?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는 AMTEC이라는 회사고 AMTEC요? 예. 그 농기계는 이제 처음 이렇게 개발해서 처음 전시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계는 그 제초 로봇입니다. 소형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또 모터로 해서 배도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동력 시스템이 지금 엔진에서 그 발전을 일으켜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배터리가 다 하더라도 엔진을 켜서 다시 시동을 걸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제초를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형 엔진을 동작을 해 가지고 제초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몇 마력입니까? 5.6마력입니다. 우와 정말 파워풀한 기계네요. 네네. 날은요? 아래쪽에 날 길이는? 날 길이는 600mm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갈 때 이제 600mm 간격으로 혹은 60cm를 지나가겠네요. 네네. 제초를 할 수 있습니다. 바까진이 어떻게 움직이신 거예요? 지금 이 원리가? 이런 소형 콘솔을 사용해서도 주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서 날을 깎는 모드로 바꾼 다음에 제가 조정해서 작업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지금 판매 금액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대략? 대략 500만원에서 600만원 그 정도 사이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또 Made in Korea라고 적혀있고 계양이랑 합작한 건가요? 아, 합작은 아니고 저희가 계양 부품을 사용했고 국내에서 이제 저희가 손수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중국산이나 이런 제품에 비해서는 훨씬 내구성이나 성능이 좋을 거라고 나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판매를 하실 예정인가요? 내년 1월경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AMTEC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판매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규모가 다른 게 드론으로 약치는 모습이라든가 저렇게 트랙터 이런 것들 전부 다 시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와... 지금 이렇게 각 브랜드별 제품들이 전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간별로 이렇게 지금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관계자분께서 시연하는 제품의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이렇게 전부 다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야, 이런 공간이 정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게요. 직접 이렇게 제품을 시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옆 커버를 들어서 마늘, 양파, 밭에 복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약치는 드론도 지금 하늘 위를 날고 있습니다. 네. 와... 이야, 기체가 정말 큰데 저렇게 날면서 약을 칠 수 있다면 기체가 높이 떠서 비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열렸는 10년 만에 열렸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기계 박람회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평소에 농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좀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런 박람회나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제가 편하게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진짜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이 전시장으로 가져오신 노고와 수고해주심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업체들에게 이렇게 전부 다 나와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또 구경도 하실 수가 있고 보실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생기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전시회가 조금 더 많이 활발하게 열렸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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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